학생. 저기 학생. 가방 터졌어. 알아요. 터진 데가 또 터졌다고. 안다고요. 벗든지 입든지 그냥 하나만 하지. 다 들리거든요. 군인 아저씨. 이거 내가 버려도 되지? 말 시키지 마요. 그럼 버린다. 근데 뭐 버린 거예요, 아저씨? 혹시 내 거 버렸어요? 아저씨. 저기요. 군바리 아저씨. 아니 대체 뭘 버린 거예요? 응? 내 왕꿈투리. 내 피자. 내 피자. 내 피자빵. 에? 뭐야? 이거. 야. 나 니들 먹은 적 없거든? 니들 어딨니? 이보 학생. 나와 얼른. 이봐. 나오라고. 뭐? 아니 뭐라고. 야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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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지금 웃음이 나와? 아니 이거 어쩔 거야? 대박. 대박. 대박 잘생겼다고요. 군인 아저씨. 저기요. 마지막이니까 그냥 고백할게요. 저 지금 아저씨한테 반한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어떡할 거야? 아저씨 군아야 깨끗이 닦으면 되는데. 전 어떡해요 아저씨? 아저씨랑 사랑도 못 해보고. 아무것도 못 해보고. 제 생에 첫눈에 반한 건 처음인데. 지금 막 이렇게 몽글몽글 사랑이 시작됐는데. 제 생에Matthew. 아저씨. 한글자막 by 한효정